뼈도 방어대는 당중앙에 뜰악과 잇따아있는 동예 반문의 전초기지이며 선초소 군인들은 저국수호의 맨 앞장에 서있는 문전 보초병이라고 하시며 그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드리는 군인들입니다 친근하신 그 예전 가슴에 흘러 자낮게나 그 숨결로 따뜻한 마음 하늘같은 인도과 비듬에 끌려 우리 모두 따르며 사네 그 일 없은 못살아 김전은 동지 그 일 없은 못살아 우린 못살아 우리에게 운명 김전은 동지 그 일 없으면 우린 못살아 천만의 천태전사들을 성군혁명의 길에서 생사고락을 감기하는 동지의 천으로 굳게 믿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함께 온 길 새겨와서 다 빛을 봐라 내 영광과 행복을 감기하며 그 일 없은 못살아 우린 못살아 우리의 운명 김전은 동지 그 일 없으면 우린 못살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대회가 없으십시오 그 일 없을 수도 있다는 하나 그 일 없을 수도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